이봐 무슨 텍스트가 한 번도 안 보이네 아 나 근데 추억이 너무 싫어 추억 개그튼 거 제일 싫어 어 뭐야 많이 주시는데? 감사합니다 우리 썽코 형아님 바로 질러볼게요 고맙습니다 추억 띠바생 감사합니다 썽코 형아님 와 두 개짜리 갖추셨어 총 일곱 개 열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썽코 형아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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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썽코 형아님 뭡니까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환불 대주지셔요 뭐야 감사합니다 쏟아진다 들어가자 등급하러 오셨는데 환불을 계속 조용히 주고만 계셔요 감사합니다 뭐야 또 오셨어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일단 닫으신 거 왔네 정지수고요? 정지수고요? 형님 아 쏘코 형님 장난이시죠 이거 이거 장난이실 거죠 그쵸 아 그렇게 이거거든 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거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타신 거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? 걔 여기 모든 게 들어가 있어 진짜 진짜 남은 것도 없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정지 뭐 그러면 저도 없는 거예요 또 메이프 월드 앤 쏘코 형아라는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견한다면 그 즉시 게임을 종료해주시고 운영자에게 무슨 소리야 어이 구라 맞죠? 오프라인 푸셨네 다음에 또 맡겨주세요 네? 어이 네? 무슨 소리야 나 안 했어 거래를 안 적이 없어 뭔 소리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니야 야 씨 이맘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정말 선행을 받은 거예요 저분은 저한테 선행을 해주신 거고 자신이 안 와있습니다 해시복이면 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교환을 주셨고 고생하셨고 오늘 저녁으로 입금드리겠습니다 흑캔 하하하하하하하하 또 너냐 흑캔 어 연옥김 그대로 뛰으러 간다 우리 자 택택택 뛰으러 갑니다 카이는 쿨쿨쿨 필요 없죠 쿨툭 필요 없어요 어? 261이면 261이지 이게 뭐야 휴 어우 깜짝이야 수발 와 개깜짝 놀리네 수발 진짜 와 이러지 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써도 택택택이 한 번은 안 보여 지금 모자 작업이 그렇게 심하긴 해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나 지금 모자에 250만원 택택택을 다 한 번은 못 봤어 이게 맞나? 아 나 진짜 와 나 그냥 강아 조지는 안 되겠다 나 얘 그냥 강아 조질게요 니는 메소 있어 사냥 좀 해갖고 이거 팝 안 해도 된다 여기서도 잘해보자 한 번 제발 진짜 여기서 스펙업 한 번 해야 돼 아 아 아 설렙다 진짜 설레게 그렇지 바로 그렇지 뭐야 이거 여기서 평균 회개를 가줍니다 로만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러면 안 돼 한 계단 더 가는 건 진짜 에바잖아 한 폭이 겁 막아서 스펙업 하고 가려면 이게 맞아 차례 내 핵을 따로 맞추는 게 나아 이거 지금 돌려야 돼 이거 윗장 돌리는 게 지금 제일 답이야 와 이게 스트레이트로 보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로 꽂아버리네 선코 형님 비록 볼썸은 육.. 앗 아 여기 뜨네 여기 뜨네 영훈이가 뜨네 여기서 여기 잠깐 한 번 나가 있자 형 이거 하나만 띄우자 진짜 아 아 아 21퍼 써야 되나 21 좀 아쉽지 않아 여러분 하하 21로 이렇게 딱 그냥 마무리 지는 게 맞나 우선적으로 여기서 21 마무리 지어놓고 마이링 강할 때는 뭐지 마이링 차례 이거 지금 아예 내가 마이링 없잖아 건마 가려면 스펙업은 이게 맞아 자 이거 별 안 댈게요 자 괜찮아 고 고 고 아 18성은 찍어줄 것 같아 마이링은 아 아 아 보여준다 파방 없어도 된다 그냥 민다 오는 스타 캐치 노 스타 캐치가 좋은 것 같아 간다 밀어버린다 이 아 고 그렇지 따인다 아 아 돈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뗄 수 있는 주번만 빨리 띄워서 돈 수급해서 큐브 지르자 응 무조건 이게 뭐 이게 맞는 어 뭐야 이게 뜬다고 앗싸 스페어 생긴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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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어다 이거 18성 한번 뜬다 한 방에 터지지 말아 10성 7성 1 2 랩둘까 일단 스펙 오브 했으니까 우선 랩둘까 9천밖에 없어 도린이 남은 거 그냥 장큐 돌리자 뭐 띄우면은.. 오 유니크 나이트 뭐야 이게 떠준다고? 잠시만 이렇게 되면 불큐 좀 먹어봐야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하기 잘했는데? 리부트 지금? 나 이렇게 날먹 좀 하자 나 아까 힘들었어 여러분 나 심신미약했어 진짜로 여러분 명우님 따위까지 아예 무슨? 여러분 명우님 진지하게 내 아래에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명우님이랑 이제 비교하는 게 좀 실례가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좋다 그래도 스펙 업이다 이거 32,600 나 꾸역꾸역 적은 단포링에서 3만 1000 찍었거든? 꾸역꾸역? 근데 지금 32,600 됐다 이거 야 미쳤는데? 3.4 한산 재보자 한산 처음은 재보인다 한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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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짠 3.4 진한산은 3.356 300에다가 와 링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해도 야 링크하면 3.5까지 올라가네 그래도 많이 올리지 않았어 3.5? 3.5면 진짜 적은 스탯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제 해야 될게 보조 세 줄 만들고 포스벙 채우고 레벨 270일 찍기 이거 맞지? 지금 진짜 나 이거 보니까 뭔가 마음 다시 살았어 아까 꺾인 마음 다시 살았어 여러분 하하하하 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270일에 모을 돈으로 이 보조 무기를 일단 먼저 하는 걸로 응 어키 어키 내가 꾸역꾸역 한 3,4만까지는 힘들더라도 3.8 이상은 무조건 찍어볼게 오케이 어떻게는 찍어보자 한번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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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